아 암요리가 워낙 더러워서 닦을게요 내려가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아요 이미 한번 내려가 보셨으니까 두번은 더 쉬울게 느껴질 겁니다 왼쪽 뒷바퀴 이렇게 되면 붙어서 올라 탄다고 그랬죠 여기 1미터 넘게 남았어요 조금 더 빼 가지고 조금 더 빼 가지고 이제 왼쪽으로 감으면서 뒷바퀴 확인해 보시고요 그렇죠 여기서는 회원님 그래요 중심 잡으면서 임의의 가운데선 끄어서 오른발을 가운데 끄어 놓은 선에 맞춰 내려간다 하면서 시선처리는 전병주시 하시면서 왼편 거울 속에 보이는 연석과 우리 차량과의 간격을 약간만 우리가 떨어트려 놓고 가시면 오른쪽은 자연스럽게 떨어져요 근데 왼쪽이 붙으면 오른쪽이 벌어지고 왼쪽이 벌어지면 오른쪽으로 붙어요 또다시 좌회전 해 볼게요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보통 여기 이 짧은 구간에서 가속 페달 잘 안 쓰던데 회원님은 둘 중에 하나죠 초보가 아니거나 급한 거? 성격은 급한 거 있어요 우측 깜빡이 넣어주시고 우리는 골목으로 주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보행자 잘 보시고 외전 해 봅니다 1차로로 가야 되겠죠 바로 2차로 불법 주중차 양껏 해놨죠 좋습니다 계속 직진해서 우리는 골목길 주행을 한 통해서 차폭감을 좀 익혀보도록 할게요 그냥 그대로 1차로로 가는데 보행자들 기다려줘야 됩니다 일시정지 후 출발이죠 적색점멸들 주말이라 신호등 안 들어오면 이런 달배들 조심하시고요 좋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적신호에 적신호에 가도 되긴 되는데 일단 앞차 가기 때문에 쫓아가다가 보행자 신호가 갑자기 들어오면 보행자가 다칠 수 있어요 보행자는 빨간불이든 녹색불이든 구분 없이 그냥 달려들잖아요 놓치지 않고 주의해야 되고 두 번째 신호가 남아 있지만 건너는 보행자 쓰면 가도 된다는 경찰들의 말을 믿고 가려다 9시 방향 직진 차량과 닿으면 9시 방향 차량이 직진하다가 기다려 주겠지 생각하다가 닿으면 어떻게 되냐 네 신호위바 펠리쉐이드가 굉장히 좋지 않은 행동하죠 관광버스가 또 꼬리물게 하고 있죠 오늘 영등포역에도 단체 어르신들이 관광 가시나요 그런가봐요 네 빨리 가봐야 이 신호는 또 물려요 신호등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 교차로 지나서 이제 지금 교차로에서 우회전해 보도록 할텐데요 머리 위 신호기가 직진 좌회전 신호가 방금 들어왔어요 방금 원칙은 멈췄다가 바퀴 4개 모두 일시정지 했다 출발합니다 저렇게 신호 위반하는 달배 조심하시고요 혼자 우회전 하실 때에는 조금 융통성 있게 왼쪽 깜빡이 놓고 하나 더 들어갑니다 버스가 앞에 있으면 가급적이면 버스랑 줄이어서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집에 타고 다니시는 차량은 네비게이션이 있나요 아니면 휴대폰으로 티네비나 카카오내비 뭐 보시나요 저 카카오요 카카오 성력을 조금 더 줄여주시고 우측 깜빡이 넣어주십시오 거울 보시고 여기 복지센터 쪽으로 들어갑니다 달배 조심하시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골목길 시작되는 거예요 쭉 직진해보세요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를 통행하다 보니까 좁아심은 잠깐 내려놓으시고 맞은편에 차량이 안 온다 우리는 가운데로 통행하다가 혹시나 맞은편에 차량이 온다면 우측으로 비껴주면 돼요 골목길 우선순위 아십니까? 먼저 들어온 사람이 우선권인가요? 나오는 차량이 나와줘야 골목은 들어갈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가 하도 골목골목으로 형성돼 있으니까 누가 먼저 나오는 차량이고 들어가는 차량인지 얼른 지나갑니다 보행자가 기다려주죠 이럴 때는 감사 인사 손 인사 우측 깜빡이 놓고 신호 없는 교차로 주의하시고 좌우 살피시고 우회전 저 친구가 나오고 있네요 근데 우리가 들어가려고 무리의 수를 두면 어떻게 되나요? 저 친구든 우리든 서로 둘 중에 하나는 교차할 때 양보해 줘야 되잖아요 이 친구는 깜빡이 우측으로 켜서 우측으로 나가려고 하네요 좋습니다 우리가 약간 지나가 볼 수 있으면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혼자 갔으면 요 뒤에 섰을 거예요 저는 아 예 좋아요 일단 뭐 연습을 해야지 실력이 향상되는 거니까요 이게 내가 피해 주는 건지 먼저 근데 제가 무조건 피하게 되더라고요 저는요 좋은 의미로 양보라고 하는데 양보라기보다는 제가 피해하는 거 같아요 좋습니다 우측 깜빡이 놓고 우측으로 빠져보세요 좌우 살피시고 시선은 핸들 감는 방향으로 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나오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뭐야 스타럭스가 이렇게 주차를 했나봐요 앞에서 뭐가 또 나올지 모르니까 장애물 주의하시고 네 어떤 부분이 어려우신가요? 그러니까 마주 오는 차 왔을 때 내가 후진으로 빼주다가 후진 감각이 없으니까 네 뭘 저기 부딪힐까 반사경 보시고 올라오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잘하고 있습니다 차폭감 연습할 수 있도록 하나 알려드릴 건데요 이 녀석이 흰색 선에 넘어갔나요? 넘어가기 전인가요? 넘어가기 전이요 그럼 요쯤 흰색 선이 지나가나요? 네네 딱 여기 이게 이제 혜원님의 기준점입니다 단추 생각하지 말고 검은색 거울 한번 보세요 혜원님 제 보조거울 보셔도 돼요 자 혜원님이 바라봤었던 이 흰색 바닥에 선이 세워놓은 정해놓은 기준점이랑 겹쳐 보이도록 하니까 0.34m 0.34m 떨어져 있다는 걸 이제 혜원님이 달리면서 시선처리는 정면 바라보시면서 힐끔힐끔 우측편 거울 아까 봤듯이 이 기준점이 흰색 선에 겹쳐 보이도록 지나가는 거예요 도로를 지나갈 때마다 이해되시죠? 네 회원님이 앉아있으면서 왼쪽은 어느 정도 보이잖아요 네네 오른쪽에 차폭감이 없어서 오른쪽을 좀 기준을 잡으려고 이런 연습하다 보면 아 그럼 맞은편에 차가 오고 양옆에 주정차가 되어 있는데 내가 얼마큼 비껴줘야 되지 이 감이 없을 때 어려울 때 있잖아요 이러한 기준점을 가지고 아 내가 이 정도 더 붙이면 한 20cm 남겠구나 여기가 혜원님 마지노선이에요 근데 맞은편에 오는 초보가 혜원님 보고 더 극한 초보라고 혜원님 보고 더 비께래요 그러다 혜원님이 더 비껴주려는 아량을 발휘하다가 세워져 있는 차량과 꽝 하면 이 친구는 그냥 가버려요 그럼 혜원님 막 보험 처리하는 거예요 좌회전 한번 해 보실게요 반사경 보시고 내려오는 차 없다 바닥에 주차선 있죠 주차선에 겹치도록 해서 쭉 끝까지 내려가 보는 거예요 기준점이 지나가도록 여기는 차량 통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천천히 가보도록 할게요 어떠세요 겹치도록 한번 하면서 사이드미러도 한번 봐주시고 한 20cm 떨어졌네요 겹치도록 하면 이 차량 닿겠죠 약간 핸들 틀었다가 다시 또 쭉 시선은 멀리 쳐다보시면서 잠시 잠깐 겹치도록만 해서 달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어떠세요 완전 넘어섰는데요 회원님 네 넘어섰는데요 그쵸 그쵸 요차는 많이 튀어나와 있죠 네 계속 직진해 보세요 이럴 땐 어떻게 해요 제가 뒤로 가요? 한번 지켜볼게요 아저씨가 무작정 밀고 들어오는데 네 아 초보라서 아 저는 이러면 울었을 거예요 앞에 그리스도 초보 큰 거 붙여놨어요 회원님 네 우리가 후진해 주도록 할게요 브레이크 떼시고 양손은 무릎 위에 좋습니다 피할 때가 있으면 다 못 피하라는 겁니다 아 이게 평일 주차네요 그러면은? 지금? 아 아이고 약간만 어 제가 브레이크 잡을게요 회원님 가성패들 가성패들 와 사이즈가 답이 안 나오겠는데 여기도 안 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빠이빠이 이거? 안 된다 안 들어가진다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희가 비벼 천천히 나가볼게 와 아 아휴 오 정신노를 나가볼게 자전거도 일단은 조금 널찍한 아파트로 가볼게요 그냥 그대로 일단 조금 속류 걸려 갖고 직진해 보세요 더워서 에어컨 좀 더 세게 좀 켜 볼게요 몹시 덧네요 맞아요 이 친구 조심하시고요 계속 직진합니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계속 직진합니다 반사경 보시고 들어오는 차 있는지 없는지 옆에 계속 조심하시고 계속 직진합니다 여기 연습하기 굉장히 좋죠 차선 딱 하나 있죠 이제 천천히 뒤에 차 오면 알아서 피해가라고 하고 여기 연속해서 이제 차복감 연습 좀 해보는 거예요 브레이크 살짝 잡으시고요 좋습니다 이거 이 기준점이 겹쳐 보이도록 만들어 보세요 저 두 대 지나가면 그 다음 아무도 안 오나요? 안 오나요 저 차가 가볼게요 여기로 들어갈까요? 모닝인 것 같은데 이쪽 들어갈까요 일단? 너무 많이 붙이시지 마시고 저 친구 지나갈 수 있게끔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왼쪽으로 다 감아주시고 너무 배려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그렇게 하실 필요까지는 없고 딱 지나갈 수 있는 정도까지만 계속 직진해서 우리 다른 차가 들어오기 전에 얼른 갑니다 형님 계속 직진해서 가세요 형님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기가 빈 공간이 있으니까 얘가 조금 저쪽으로 더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지노선 이라는 거 이상 회원님이 초과해 버렸을 때는 사고로 이어지는 거예요 회원님 회원님은 피박을 맞아요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좋습니다 계속 쭉 가보도록 할게요 튀어나와 있는 차들 주시게 하시고 왼쪽 깜빡이 놓고 여기 지나서 골목에서 이제 좌회전에서 가볼 거예요 여기 골목인가요? 한번 볼게요 아 이 골목이 많네요 네 대한민국은 우측 통해 좋아요 좋습니다 계속 직진해서 아까와서 육교 밑으로 또다시 지나갑니다 골목길 좀 더 연습할게요 이러한 기본 틀을 익힌 상태에서 이제 골목길 들어가면 좀 더 수월해질 거예요 형님 이제 이해가 좀 될 거예요 계속 직진합니다 그 브레이크 너무 많이 밟았죠 직진이 우선이죠 형님 브레이크 떼시고 우리가 우선이죠 네 이 건 지나친 그러니까 지나치게 넓은 도로가 무리니까 직진이 우선 우리가 우선이죠 형님 좌회전보다 우리가 우선이죠 예 그렇죠 예 오토바이가 이렇게 오면 안 되죠 좋습니다 브레이크 살짝 밟으세요 여기서 더 붙일 필요는 없어요 좁지만 알아서 지나가라고 해주세요 좋습니다 여긴 두레가 교차하면서 지나갈 수 있는 충분한 공간 되니까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나와줘야 우리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앞으로 빼줘야지 쟤네들이 들어갈 공간이 될 거예요 딱 여기까지 제가 지나갈 수 있게끔 그 이상 얘한테 빠싹 붙여주면 우리는 또 가려면 또 빠꾸어야 되잖아요 그죠 좋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회원님이 내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 있어서 넓은 도로 직진 차로 알잖아요 지나친 배려는 하지 마세요 두 번 볼 얼굴인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위안답시고 하다가 회원님이 다칠 수도 있다는 사실 이렇게 정도만 충분히 지나갈 수 있어요 저 친구는 작아서 브레이크 떼시고 이제 우리는 또 지나갑니다 이때도 핸들 지나치게 많이 감았죠 반바퀴만 이용해도 될 것 같아요 우측 깜빡이 넣어볼까요 빨리 말 안 해도 죄송합니다 좀 좁은 골목으로 가볼게요 지금부터 보세요 너무 지나치게 얘가 충분히 지나갈 공간인데요 저 친구는 근데 또 저기 세우네요 이래서 우리가 하는 행위가 배려가 아닌 오지락일 수도 있다 네 이 친구는 주차하네요 이럴 때는 좀 무한해지고 민망해질 때가 있긴 있어요 계속해서 직진합니다 이렇게 신호가 없는 도로와 도로가 만나는 교차로 지나갈 때 주의하시고요 우선순위는 넓은 도로가 맞긴 맞는데 속력을 안 줄이고 오는 차량들 주의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여기 조금만 더 앞에 나가보세요 저 친구가 빨리빨리 깜빡이 안 켜니까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어? 잘 보시고 얼른 들어갑니다 나오지 말라고 빵 울리죠 빵 울린다고 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기보다는 차는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빛과 소리로 상대방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를 전달하는거죠 우측 깜빡이 놓고 우리 아까 커피 샀던 별다박 드라이브 스루 지나가보도록 할게요 적신호에 보행자 신호 들어와 있네요 약 500m 앞 시속 30km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지키고 가는게 좋다 좋습니다 바퀴 4개 다 멈췄다 조금조금씩 나가보세요 경찰관님들은 신호위반 아니라 했으니까 마지막 차로부터 들어갑니다 지금 들어가면 되겠네요 우회전하는 차량이 실드치네요 좋습니다 우린 계속 지금 차로로 달리면서 왼쪽 깜빡이 넣어 주시고 거울을 한번 봅니다 없다 슬슬쩍 보시면서 들어가는거에요 자꾸 운 켜지고 끄면 습관이 나중에 되는거에요 그러면 남편분께서 아이고야 그 대전까지 가서 대발이 만나 봤는데 별거 없네 하실 수 있어요 왼쪽 깜빡이 또 놓고 또 한번 더 들어가 보세요 잠깐만 생각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저쪽 동네가 축제 해가지고요 제 실력으로는 한 10분이면 되는데 제 실력하면 딱 맞겠네요 그럼 시간이 지난만 가면 되긴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해요 일단 우린 직진해 볼게요 네 네 네 시간대가 약간 애매할 것 같아서 네 그냥 아니 그냥 반납하는 쪽으로 차로 하나 바꿔도 좋을 것 같아요 회원님 왼쪽 깜빡이 놓고 들어가세요 모닝 앞에 주의하시고요 모닝 들어가세요 네 여기 지금 축제한다고 너무 복잡해요 뭐 뭔 말인지 알죠 이런 친구들이 교통 정체를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그도 제가 너무 또 빨리 털을 끼어들 틈을 줘서도 그런 거 아닌가요 그냥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축제라서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인데 돌아가면 좀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를 덜 주는데 그래도 나는 이 자리에서 여기를 꼭 가야 되겠다 하면 그 차로가 그 친구가 변경하기 전까지 마비가 돼 버리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뒤에는 뭔 사장인지 모르고 꽉 막히네 생각을 해 버리는 거죠 일단 뭐 이 신호만 지나가면 크게 이제 막히는 건 없으니까 우린 지금 차로 계속 직진할 거예요 회원님 택시 쫓아갑니다 1차로가 1,2차로 또 분리되면 우린 계속 직진합니다 아까 회원님이 신호등 특이하네요 했더니 그 도로 지나갑니다 여기 직진 금지 네 직진 금지예요 직진이라는 거는 12시 방향이고 여기는 약간 10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신호가 여기 따로 있죠 여기 보시고 깜빡이 우측 넣고 차로 하나 바꿔주는 게 좋아요 잘 안 씁니다 회원님 계속 지금 차로로 직진 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초보 스티커 부착 해 가지고 우리 뒤에 뜬 친구들이 우리 앞으로 휘딱휘딱 들어 올려는 애들이 제법 있어요 네 신호 바뀌었습니다 자 따라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지금 차로에서 계속 계속 1차로만 타고 가는 겁니다 저 멀리 이응 시읒 디귿 네 자음이 보이는 간판 우송대학교를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저게 뭔가 특별한 건 줄 알았는데 우송대 우송대 간판 우린 계속 직진하면 대전역 가는 차로예요 좋습니다 이 친구는 돌발행동 하려고 하죠 앞차와 공간 띄우고 뭘 하려고 그럴까요? 끼어들기? 끼어들기 해서 좌회전 할 수도 있고요 차로를 보세요 아니면 우측으로 해서 나갈 수도 있고요 선택지를 열어놨습니다 일단 여기서 카메라를 하나둘씩 떼서 시간을 조금 설명할 수 있도록 할게요 네 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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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